합천에서 전국체전 경기가 열리는 가운데 황매산 억새와 핑크뮬리도 만발해 선수단과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전하고 있습니다. 해발 1113m인 황매산 군립공원 정상에는 현재 억새가 만개한 상태로 11월 초까지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. 또 핑크뮬리가 군락지인 신소양체육공원에도 핑크뮬리가 화려하게 피어 방문객을 사로잡고 있습니다. 이곳에서는 오는 27일까지 핑크마켓도 운영돼 다양한 체험과 함께 지역 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.